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어제 S&P500은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멤버십 분을 상으로 CPI에 대해서 선행 분석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CPI가 나오기에 앞서서 여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스웝 커브의 예상치를 통해서 헤드라인 CPI의 수치가 3.18%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확률적으로 컨텐츠를 능가한 3.2%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CPI 실적이 나오기에 앞서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었던 정보는 CPI가 나오기 전날 S&P500이 약 0.11% 정도 하락하면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CPI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슈 해소의 이유로 인해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가 녹아내리면서 S&P500은 기계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S&P500은 임플라이드 롤리틸티가 녹아내리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였는데요. S&P500은 주황색이고 일반 차트는 바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리로 S&P500이 여기 이렇게 0.11% 하락했던 날 임플라이드 롤리틸티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였고요. 이것은 세력들이 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했다는 것인데 CPI가 끝나고 이슈 해소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개파락을 하면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가 급락했고요. 그에 따라서 S&P500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기계적인 상승을 보였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CPI와 같은 매우 중요한 날이 나오기에 앞서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의 위치를 통해서 이게 많이 높으면 많이 녹아내리면서 기계적인 주가 상승을 S&P500이나 개별 주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임플라이드 롤리틸티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확률적으로 시나리오를 잡아서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상으로만 선행 분석 드리고요. 특정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후행적으로 그랬었다고 분석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일 뿐 CPI에 의해서 펀드멘탈적인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29%라는 제법 큰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여기 프리마켓에서는 0.89%로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4.2%에 닿은 상태인데요. CPI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결과를 국채금리는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0년 국채금리가 여기 4.3%라는 이 저항선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인 S&P500은 10년 국채금리와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10년 국채금리가 특별히 이렇게 의미있는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S&P500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 만약 10년 국채금리가 이번 CPI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위쪽으로 의미있는 상승을 보여준다면 서로 상반되는 상관관계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S&P500은 하방의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령층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를 알아보았는데요. 거시경제 시황 부분은 제가 매일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장이 끝나고 아침에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시경제뿐만이 아니라 원류 관련 펀더멘탈을 분석하고요.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들 또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제 채널이 네이버로부터 여기 3월 기획전 봄맞이 미국주식 집중탐구에 뽑히면서 500장의 만원 할인 쿠폰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300여장이 남은 상태이고 선착순이며 소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신 다음에 여기 52% 혹은 61% 저평가되어 있는 최근 CEO와 이사진들이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을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연 4천만원을 사용해서 월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만큼 사용하는 데이터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뒤떨어지게 전혀 없고요. 사실 이러한 기업들은 적어도 기존에 있는 악재들을 다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지금 계속 몰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나쁠 게 없는 우량주들입니다. 게다가 최근 3월 11일날 새롭게 포지션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상세하게 근거 또한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177달러를 지켜주면서 어제 마감을 하였는데 문제는 지금 프리장에서 173달러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77달러는 정말 중요한 지지선으로 이게 뚫리면 주가는 그 다음 지지선인 여기 152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사수해줘야만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웰스파고에서의 프라이스 타겟 컷 때문입니다. 웰스파고는 이번에 테슬라를 지상으로 프라이스 타겟을 30% 하향 조정시켜서 125달러로 잡았고 이궐웨이드에서 등급을 언더웨이트로 잡았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를 지상으로 이렇게 바이를 잡은 애널리스트는 20여명으로 초록색 지표는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대로 셀을 잡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13명으로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23년 3월을 기준으로 봐도 이제 점점 200달러 언더의 프라이스 타겟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를 지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차테스도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밸루에이션에서도 존재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프라이스 OCF 44.26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평균 영하평금 발음 성장률인 25% 대비해서 여전히 2배 가까이 고평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률은 여기 24년 12월 기준으로 27%이고 25년 12월 기준 27%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보면 20%로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저 주가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테슬라는 상으로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21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24.92배 프라이스 OCF에 거래가 된다면 저는 그냥 집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44.26배의 멀티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21달러까지 떨어지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32배의 멀티푸리인 157달러의 수준에 테슬라를 매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도 177달러가 깨지면 150달러 때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을 한다면 그때는 멤버십 분들께 또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 드리는 자료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비중 깊게 투자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섹터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리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스니가 위치한 여기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경우는 지금 레이킹해서 인프리빙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위치한 테크 섹터도 마찬가지로 리딩에 있는데 지금 방향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라 오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의 경우는 가장 안 좋은 품면인 여기 레이킹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테슬라의 모멘텀은 한동안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의 옵션 현황인데요. 엔비디아를 상으로 지금 900달러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이 잡혀있는 상태로 900달러가 엔비디아의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이고요. 여기 이러한 옵션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900달러 이상 가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엔비디아를 상으로 콜옵션의 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콜옵션의 수량이 이렇게 한번 크게 늘어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빠진 상태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 다음 콜옵션들이 순차적으로 위에 쌓여줘야만 합니다. 콜옵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켓 메이커들로부터 콜옵션을 투자들이 샀고요. 마켓 메이커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수익을 1차적으로 냈는데 여기서 이들이 손해를 안 내려면은 엔비디아가 올라가지 말아야 콜옵션 투자들이 행사를 할 때 마켓 메이커가 주식을 사서 줄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켓 메이커는 엔비디아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똑같은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해칭을 하는데 만약 콜옵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은 마켓 메이커는 해칭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태를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서 나스닥이 지금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큰 비중을 들고 있는 원유 섹터의 경우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계속 분석을 드렸던 여기 CPG인 크래슨포인 에너지의 경우는 벌써 20% 넘게 올랐고 계속 갭을 채우면서 올라가고 있으며 방금 발표된 이렇게 방금 발표된 원유 제거량 리포트에 있어서 특히나 여기 가솔린의 제거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원유 스토리가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유 쪽은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20% 넘게 올랐지만 과거부터 보유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펫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또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것 외로도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을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배당 수익 일지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가입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